기어타임즈 기어타임즈 묵직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피지컬의 기타가 또 나왔습니다 색깔이며 뭐 묵직하네요 뭐 엄청나요 뭐 지금 이 기타가 기본적으로 다른 그 57들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더 피지컬이 더 거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무게도 그렇고 뭐 두께나 뒷둘레나 조금씩 조금씩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게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것들 좀 복습을 해볼 텐데 보면 예전에 2019년에 했던 히스토릭 57 골드탑 다크백 글로스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깁슨 골드바 입맛 또는 옛날 통닭 해서 9.0 9.0 이렇게 나왔고 어 요거 무게가 3.74 어우 이건 좀 괜찮네요 네 시비프렛 뒷둘레 81 그리고 2020년에 했던 골드탑 리슈 57 골드탑 리슈가 다크나이트 57찌리 해서 9.5 9.0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3.86kg에 두께가 4852가 보통 나오잖아 얜 두께도 4952에요 조금 더 두껍습니다 얘도 시비프렛 뒷둘레는 81이었고요 그리고 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70695 모델 2021년 4월에 했던 모델이고요 이게 74.5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스쿼드 초창기여서 되게 스쿼드 짧 때였어요 아마 지금 했으면 한 70 한 78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어우 그래서 싸움도 36 35인데요 네 몸에 아주 나쁜 기름이 아주 맛있다 저는 노스텔 기어 향수 자극 기어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71445 모델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800만원 이상을 올라가게 됩니다 868만원 이었고요 이건 두께 역시 4851에 시비프렛 뒷둘레 79mm 시비프렛 뒷둘레 굉장히 컴팩트하죠 이정도면 이때 80.5가 나왔습니다 오 57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노스텔 기어 빈티지 이것도 역시 노스텔 기어가 나왔네요 이때부터 이제 80점대를 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7 레스폴 골드탑 리슈 619만원짜리 이거는 가성비가 꽤 높게 나와서 80점이 나왔습니다 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나무로 만든 금, 목금 이렇게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시리얼 넘버 722185 모델이고요 57 레스폴 커스템 리슈 머피 랩 아닙니다 975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4.32kg 두께는 49에 52 나오고요 12 프렛 디뜨레가 83mm 로 정말 손맛이 엄청납니다 바디는 솔리드 마오가니에 니트로 셀룰로스 VU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 쉐임넥에 클로슨 와플백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펄로이드 팁이 들어가 있죠 너트는 나일론에 너트 너비 42.85mm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공율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전보 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네 2개가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2 더 3위 픽업 셀렉터 노하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에 이게 빅스비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델은 빅스비 아니고요 빅스비까지 달면 5kg에 가까울텐데요 그렇죠 4.32kg인데요 이미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좋으네요 좋겠죠 좋아야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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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좋은 깊은 소리죠 좋은 깊은 소리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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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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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보면 머피 랩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드박인데 경박하다 주얼리스트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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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 풀게 주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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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다른 톤을 권장을 하질 못하겠어요? 저 10에 놓고 친 사운드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덜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냥 개인 톤이라는 건 이런 거다 딱 보여주는 공간계를 넣어도 깊은 소리 밖에 안 나네요 사랑with 2 2 2 2 아멘 ... ... ... ... ... 어우 풍부해 풍성하네 아 좋다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반주을 쳐서 들어볼게요 강렬한 락을 한번 강렬한 락을 한번 강렬한 락을 막으리 강렬한 락을 한번 마샬은 이렇게 쓰는 거다 역시 좋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묵직한 음악하고 딱 떠오르면 헤비메탈 그러잖아요 헤비우드 헤비우드 알겠습니다 헤비우드 이 뒷둘레가 83mm였잖아요 그 뭐 연주감이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겁나게 불편합니다 겁나게 불편한데 겁나게 멋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량 완전 진짜 5.7 중에서도 우량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는 반을 떼길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키우긴 힘들어도 키우는 보람있는 우량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애 낳기도 힘들고 계속 힘들죠 애가 4.3kg로 나와봐요 얼마나 힘들어 이만한 게 나온 거죠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4.3kg에 뒷둘레 83mm 두께 49에 52 뭐 57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보여줬었던 72185 모델 오늘 같이 보셨고요 그런 거 경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니 깁슨 내기 더 두껍냐 내 깁슨 내기 더 두껍냐 더 피지컬이 큰 걸로 승부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기 깁슨 기타가 내기 가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한번 고래해보시죠 어디가서 자랑해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12프레티뚤레 83mm 이상으로 만들면 기타 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타를 치지 말랬네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계로 두꺼운 내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근데 도대체 83mm이면 어떤 거예요? 뭐 이상해 아니 이거 뭐야 곡괭인 자로 잡은 거 같아 아 손바 찰지긴 하네요 찰지긴 치키죠 쫙쫙 달라고 아 무거워 무거워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4 디자인 17 총점은 78 78.5가 나왔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이 정도면은 피지컬이 좀 너무했다 이게 뭐 유저빌라티에서 저는 이제 연주 편의성을 조금 낮춘 겁니다 우리 버즐에서는 김연 PD 정도나 되었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거 치고요 선생님은 편의성을 16 잘 주셨고요 사운드는 뭐 36, 37 더 할 나위 없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10, 11이라는 거 78.5 잘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9 레스폴 스탠다드 그린레몬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필 랩에서는 59밖에 안 하나? 머필이가 59를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59년생인가요 저랑? 그럴 수도요 그쯤 될 것 같아요 오글 생김새나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그러고 뭐 그쯤 돼 보입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의미 됩니다 기어타임즈 цо ош incident skewer타임즈들 으 오소 thousands 음